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줘서 이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SK 주식회사 CNC HR팀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아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CNC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B2B 기업이다 보니까 자세히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고 또 저희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 전략 방향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CNC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알뜰 말뜻한 표정이신데요. 그럼 CNC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CNC는 91년에 SI 회사라고 하는 시스템 인테리션 즉 관계사 시스템을 통합하는 회사로 출범을 했고요. 91년 설립된 이래로 IT 역량 전문성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면서 15년 8월에 지주회사인 홀딩컴퍼니랑 합병을 하고 현재는 SK 주식회사라는 이름 아래 SK CNC와 SK 홀딩스가 합쳐져서 SK 주식회사 CNC, SK 주식회사 홀딩스의 두 체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 빨간 부분인 SK 주식회사 CNC의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알고 계시는 홀딩컴퍼니로서의 역할과 저희 기존의 IT 사업 영역을 담당했던 CNC 영역 두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SK 주식회사라고 하셔서 IT 사업은 이제 진행하지 않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 CNC가 가지고 있었던 IT 역량은 계속 지속을 하되 홀딩스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더 트렌드에 맞는 신규 성장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계별로 3년마다 한 단계에 한 단계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섯 번째 성장 단계인 FAPS2B의 비전 슬로건이 크리에이티브 ICT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공장처럼 큰 창의적인 ICT 산출물들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국내 1위이자 글로벌색 기업으로서 도약하고 있는 수점에 있고요. 국내 1위 뉴 ICT 플레이어로 도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큰 기치로 기술 중심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업 IT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국내 1위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영역을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저희는 새로운 변모다, 디지털 혁신이다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IBM이나 지멘스 같은 국외의 유수 기업들과도 협업을 해서 신규 ICT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으로 새로운 영역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클라우드나 AI, 빅데이터 영역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팩토리라는 타이틀을 비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재료로서 어떤 원료나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에 기술과 성장 지향을 갖춘 ICT 역량을 갖춘 ICT 전문가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확보를 하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제가 설명에 나올 때마다 자신있게 소개를 드리는 장표인데요.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기업을 선택을 하실 때 보상, 워크라이프 밸런스, 기업문화,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겠지만 기업이 기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안정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CLC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91년에 기업이 시작한 이래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합병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주회사로서 가지는 장점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이 아닌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연결을 제외한 저희 CLC 기준의 매출이고요. 지금 3조 정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매출 200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에서 더 크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신입사원분들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시면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수 있는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장 과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CNC가 SI 회사였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인데요. SI라고 해서 관계사들 텔레콤이나 기존의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통신에너지 유통 영역에서 흩어져서 하고 있었던 IT 영역의 시스템 사업들을 모아서 하나의 회사로 출발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IT 영향을 결집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이런 IT 영향을 발산을 해보자고 해서 금융이나 국방, 정부와 같은 공공 영역에서 많이 IT 영향을 쌓았고 이제 폴딩스랑 합병도 했고 그런 영향들을 많이 갖추었고 인적 영향도 갖추었으니 새로운 UICT 사업들을 추진을 해보자고 해서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IBM이나 지멘스,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외 기업과도 협력을 통해서 지금 왓슨, 에이브릭, 클라우드 Z 같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입사를 하게 되시면 어떤 사업 영역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크게 저희 회사의 사업 영역을 나눠보면 뉴 ICT 비즈, 뉴 IT 서비스 비즈, 뉴 비즈 이렇게 세 가지 사업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다음 장에서 드리겠는데요. 뉴 ICT 비즈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IT를 전공하신 분들이고 IT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영역에서 업무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영역들이실 텐데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영역입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스나 사스 형태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사내에서도 사내 시스템도 IS 형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전환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내 시스템도 전부 클라우드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환교에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해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서버 역량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사업들도 있지만 기업이라는 큰 규모의 사업 영역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AI는 지금 왓슨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작년에 소개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왓슨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 배워서 한국말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해석도 하고 또 처리도 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지금은 거의 상용화를 됐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9월 초에 에이브릴 오프닝 데이라고 해서 에이브릴이라는 저희 실제 AI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가졌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텔레콤의 누구와도 협력을 해서 누구의 저희 에이브릴을 삭제를 해서 누구가 AI로서의 영역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또 병원과도 협력을 통해서 AI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학교에서 빅데이터를 접하신 분들은 그 규모를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저희 인턴이나 신입사원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하시고 나면 정말 이렇게 큰 데이터를 돌릴 수 있었다는 있는 경험을 해본 게 처음이라 놀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빅데이터 설계뿐만 아니라 분석, 엔지니어링, 아키텍처 이런 영역에서도 신입사원분들이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제조 공정화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옆에 있는 IT 서비스 비즈에서의 제조 사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계사 중에 SK하이닉스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장에서 공장을 효율화하고 제조를 효율화하는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그런 시스템들의 설계를 하는 영역들도 있고요. 텔레콤이나 브로드밴드 같은 저희 관계사의 통신사업 영역에서 또 웹, 모바일 기반으로 유무선 복합 플랫폼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역에서 관계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들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도 저희 관계사인 SK증권 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다음 차세대 시스템을 준비하는 차세대 사업이라던가 핀테크, 인터넷 뱅킹 같은 새로운 뱅킹 분야에서도 많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EIP나 MIS 같은 경영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영역이고요. 뉴비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회사 형태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신입사원분들을 모집하는 영역은 뉴 ICT 비즈와 IT 서비스 비즈 이 영역이라서 뉴비즈 영역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보여드리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누구처럼 고객들의 접점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보시거나 주식회사 CNC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찾아보시지 않으시면 접하식이 어렵고 주식회사 CNC가 SI 회사인데 이런 사업하고 있는 건 맞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Z 기업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파스, 서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버에다가 클라우드 전환을 하는 IaaS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단 클라우드 자체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ICT 서비스 영역에서도 클라우드 전환을 지속을 하고 있어서 어떤 분야에 들어가서도 클라우드와 접점이 있는 업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회사에서 크게 런칭을 한 ABRIL IBM 왓슨이 한국말을 배워서 자연어 처리나 자연어를 처리를 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ABRIL 영역도 있고요. 또 빅데이터 처리하는 플랫폼인 QTA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인 스칼라 같은 경우에도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팩토리로서 어떤 사람을 재료로 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인적 영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은 전문가로서의 영향을 갖추셨을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입사를 하셔가지고 업무를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영역에서 내가 또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교육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공통 기반 교육 체계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기초부터 해서 모델링, 아키텍팅 이런 다른 영역의 개발 영역들을 접하실 수 있는 공통 기술 영역 체계들도 있고 또 학교에선 접하시기 어려웠던 이론으로만 접하셨던 클라우드나 AI, 빅데이터 영역에 뉴 ICT 기술 교육 체계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론으로만 기술을 접하면 식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접 기술 전문가들을 만나셔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워낙 다양한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래밍이나 모델링, 아키텍팅 본인이 영향을 갖추고 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개발 영향뿐만 아니라 엔지니어스의 개발 영향뿐만 아니라 아키텍트 영향도 갖추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교육들을 제공을 해서 충분히 그런 영향을 갖추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신입사원분들이라고 해도 이런 영역에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인정을 받으시면 실제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패널 외의 강사를 통해서 이런 영향들을 충분히 갖추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신입사원분들이 이 교육을 접하시면 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 조금 더 한 발 트렌드에 앞서 있어서 좋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오픈소스나 오픈스텍이나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개념들이 학교에서는 이론으로만 접하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셔도 자료나 아니면 그라운드가 안 돼서 못하시는 경우에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영향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저희 실제 클라우드 Z나 Able이 기반으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 저희 인재 육성 체계예요. GSP라고 해서 직접 해외에 나가서 1년에 몇 분 정도 선발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가보고 싶으셨던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에버노트라던가 최신 뜨고 있는 IT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시고 그 회사에 있는 IT 기술 전문가 분들을 직접 만나셔서 조직 문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술 트렌드는 어떻게 접목을 시키시고 있는지 이런 인사이트를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니고 오신 다음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오셔서 사내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공유도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업무에 적용하시면서 많은 발전을 하셨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관계사 중에 텔레콤이나 플래닛이나 하이닉스처럼 ICT 쪽 영역의 추측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관계사들이 있어서 그런 영역에 계신 기술 전문가 분들 함께 기술을 나누는 디톡스라는 세미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내에 있는 기술을 적용을 하시면서 개발도 하시고 엔지니어링도 하시다 보면 이런 거 나 혼자만은 해결하기 어려운데 하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기술 고민들을 나누는 테키챗 사내 기술 전문가 분들이 함께 기술을 고민을 나누고 답변을 얻어가시는 그런 영역들도 있고요. 또 오픈랩이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사내 구성원들이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투표를 하셔서 선정된 강사분을 저희가 직접 섭외를 해서 그 강의를 듣는 시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1박 2 나영석 PD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셨고 또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궁금하실 텐데 저희 IT 회사인 만큼 굉장히 많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SK 그룹 자체가 굉장히 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저희는 IT 회사이다 보니 정해진 근무 시간에 꼭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사 오시기 전에 아기를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하시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저는 10시부터 근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그렇게 유연하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재택근무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는 재택근무를 활성화시켜서 적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다른 쪽에서 출장을 나가시거나 매균에 나가셨을 경우에 모바일 오피스라고 해서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는 사내 시스템이 다 가상화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어서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화상회의나 협업이 가능하도록 그런 많은 툴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여성 구성원들의 복지나 회사 생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족 친화 우수기업 인증이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게 있는데 13년에 한 번 인증이 됐고 올해 또 재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성원들의 가족 친화 또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여성분들을 위해서 임신하셨을 때 케어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남성 직원도 육아휴식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빨간색 아이디카드를 메고 있는데 핑크색 아이디카드로 바꿔드려요. 아기 맞음이라고 써있어서 그걸 차고 계시면 실제로 복사기에 가시려고 해도 차장님들이 복사도 하지마 아기가 있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하시면서 실제로 복사도 못하게 하시고 되게 소중히 아껴주시는 그런 문화입니다. 또 자신 있는 부분이 사내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지금 취업을 준비를 하실 때는 이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제 입사하시고 몇 년이 지나셔서 결혼을 하시고 아기를 가지시게 되면 다른 회사에 계시다 온 분들 특히 이 부분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데 사내 유치원이 있어서 3살 정도 된 아기부터 맡기실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기가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게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3층에 있어서 근무를 보시다가 아기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아니면 아기가 갑자기 운다거나 하실 때 그때그때 내려가서 아기를 돌보시고 다시 업무에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저희 회사의 시설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을 저희가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실지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는 저희 분당 정자사옥은 저희 맛집의 메카인 분당 정자역에 위치를 했고요. 근처에 맛집도 굉장히 많고 또 교통도 신분당선이랑 분당선 다 지나가고 있어서 상당히 교통도 충주에 있어서 서울로 나가시기도 편하고 근무하시기도 편한 환경에 있습니다. 또 다른 맛집의 메카인 판교에도 사옥이 캠퍼스가 있어서 크게 이 두 캠퍼스가 있고요. 수도권에서 근무를 하게 되시면 분당이나 판교 사옥에서 근무를 하게 되실 거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하이닉스가 위치한 이천 쪽에서도 근무를 하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모집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입사원 모집은 20일 자정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정에는 조금 마음이 급해질 수 있으니까 11시쯤, 22, 11시쯤부터 준비를 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 전형을 붙여서 합격자 발표는 10월 20일 금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SK 스탭 많이 보는 거 아니야? 학교만 보고 자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취준생의 시절에는 아, 엑셀로 작업한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담당자가 되고 보니까 저희는 한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최소한 5분 이상의 심사위원들이 검토를 하시고 그 자기소개서를 평균을 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걸리고 심사위원분들이 정말 눈이 아프다, 그만 보고 싶다 이렇게 많이 봐야 되냐 하실 정도로 정말 다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꼼꼼하게 자기소개서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드릴 때 최대한 블라인드를 하기 위해서 이름, 성별, 학교, 심지어 이메일 주소까지 다 가리고 텍스트만 심사위원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문자 그대로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작성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기소개서 심사로 거쳐서 합격이 되시고 나시면 SKCT 필기 전형을 응시를 하게 되고요. 저희 SKCT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경영전 직군을 모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타입으로 응시를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10월 29일에 SKCT를 보고 나시면 11월 초에 합격자 발표가 나시고 1, 2차 면접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1차는 직무 면접, 2차는 최종 면접으로서 인성 위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1월 중에 면접을 보시고 나면 합격자 발표를 12월 초에 받으시고 합격자 발표로 합격이 되신 분들은 18년 1월에 1월 1일에 입사하시고 그룹 연수를 받으신 후에 저희 자사 교육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모집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상은 18년 1월에 저희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하신 분 즉 졸업 요건을 다 충족하셔서 졸업을 가능하신 분들이고요. 이 기준은 학사 기준입니다. 석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은 이미 학사로서의 졸업 요건을 다 충족을 하셨기 때문에 석사하고 중간에 졸업 시점이 안 맞는데 괜찮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졸업 요건으로서의 기준은 충족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직무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ICT랑 ICT 지역 이렇게 두 가지 직무를 선택 가능하십니다. 이 UICT나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같은 세부 직무들은 어디서 선택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 자기소개서 4개 문항 중에서 3번, 3-1번 문항에서 세 영역 중에 어느 쪽에 자기가 관심이 있는지를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선택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어떻게 영향을 키워오셨는지 소개하는 문항이 3-2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플리케이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3-1번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프라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3-1번 문항에 인프라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세부 영역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UICT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AI나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고 또 오픈소스나 오픈소텍 클라우드, AWS 같은 기술을 적용하는 기반 기술을 적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보안 관제 사업들도 있어서 CCTV랑 시스템을 연결해서 융합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시는 그런 업무들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 공정 자동화나 제조 자동화 시스템들을 운영하시고 개발하시고 구축하시는 업무들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웹,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개발하시고 운영하시고 여기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하드업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설계하시고 모델링하시고 또 엔지니어링 하시는 그런 업무들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개발보다는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나 서버 관리 쪽에 영향을 쌓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을 보시는 직무이고요. 또 ICT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지역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 울산, 평택천안, 서산대전 이렇게 총 4개 지역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나 인프라 업무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파스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구축하거나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업무를 수행하시게 될 거고요. 평택천안이나 서산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략사업 영역인 큰 공장에서 공장 자동화나 제조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시는 업무를 수행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우대 전공을 제가 컴퓨터공학과나 ICT 관련 전공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우대 사항이고요. 본인이 비록 컴퓨터공학 전공이나 정보통신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ICT 역량을 쌓아왔다라는 것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과정에서 충분히 지원하시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시지 않고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컴퓨터공학과나 이쪽 전공만 꼭 모집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지역 연구자들을 우대를 하고 있지만 이쪽 지역이 아니시더라도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 지역에서 근무를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취업을 목전에 두신 신입사원분들은 당장 취업을 하셔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SK 주식회사 CNC는 신입사원 여러분들을 어떤 ICT 전문가로서의 첫 걸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쭉 앞으로의 ICT 인생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희 회사의 첫 단추로 하셔서 다른 영역에서 또 ICT 전문성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신입사원으로 저희 회사를 처음 만나게 되시면 저희가 그 첫 걸음을 제공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신입사원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명감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드릴지 어떻게 육성을 해나갈지 ICT 전문가로서의 첫 걸음을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제도들을 만들고 또 그렇게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뿐만 아니라 배치 후에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하셔서 회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ICT 영역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성장해 나가시는 전문가로서의 첫 단추를 고민하는 SK 주식회사 CNC에 만나셔서 신입사원으로 함께 하시게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생각이 안 나셔서 질문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제가 채용 담당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카오톡 콜러스친구에서 SK 주식회사를 검색을 하시면 저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바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술 전문가분 연결이 필요한 영역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